하려, 경례! 반갑습니다! 문기성입니다! 저희 팀은 순천광량연합팀입니다.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님에게인데 님에게는 90뒤 노래를 할 수 있는 3단하나움의 최정점에 있습니다. 이 노래로 우리가 하나의 하모니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. 문기성, 빛나님! 동사모 화이팅! 성호야! 어, 왜? 너 졸업 후 뭐 할 거야? 나? 음, 미래의 기타리스트가 될 거야. 오, 멋있다! 그럼 평엽이는? 나? 어! 나는... 니랑 결혼할 거야! 됐거든! 얘들아, 조용히 해, 순생님 오셔! 자, 여러분 조용조용! 자, 오늘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요. 우리 문비통, 오늘 꿈과 미래를 그리고 함께하는 이런 희망들을 이뤄지길 바랍니다. 여러분도 기원하시죠? 저랑 같이 응원하게요!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! 우리의 꿈 다시 한번 우리의 꿈 다시 한 번 우리의 꿈 다시 한 번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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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세월 같어도 우리 사람은 옷깃을 스치는 바람 같아요 나를 버려도 내 마음속에 지난 날의 꿈 있어요 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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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이여 그대 내게 돌아온다면 언제까지나 사랑할 때요 우리의 꿈 다시 한 번 온 산에 뿐만 바랄 때 이루어봐요 온 맘 바랄 때 비도 한 번 내릴 거요 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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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라나이 나 나이 나라나이 나이 나라 나이 나라나이 나 나이 나라나이 나이 나이 나 장기가 오면 꿈은 꽃처럼 피어 오 세상 많이 다져줄 때야 나이 나라나이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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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 나라나이 나 찬양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